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많은 분들께서 저를 좀 찾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기다린 만큼 저도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으니까요. 오늘도 속 시원한 상담을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담을 역시나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고요. 상담 중간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저희가 체크해드릴 거니까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화는 02377 이번에 0269번 이렇게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또 속 시원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종목이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를 판단해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조금 설명해 드리고 가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은 제가 조금 이렇게 방송을 한 2주 정도 안 나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이야기들과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0.02% 그러니까 약간 보아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약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떨어지고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사실 근데 지금 지수가 약간 밀려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거의 횡보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크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횡보도 뭐 이렇게 그냥 옆으로 쭉쭉쭉쭉 가는 횡보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살짝 밑으로 쳐지는 그런 횡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사실 기관이 요즘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매수라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외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만한 수급의 변화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횡보하고 약간 이렇게 엉구주춤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은요.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죠. 그렇다 보니까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내려가기에는 악재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폭락이 나오기도 좀 애매한 상태.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그냥 간보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가라고 하는 부분들 잡히고 있는지 안 잡히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과 뭐 주춤한 건 맞는데 그래도 연준의 스탠스는 매파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간다면은 다른 국가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신흥국에서요. 우리나라도 점점점점 금리가 올라온 상태에서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면은 사실 조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뉴스를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7%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한 사람당 이자 부담이 점점점점 몇십만 원씩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집주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역시나 부동산 문제가 금리랑은 완전 직결타로 연결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년에도 새로 입주될 그러니까 신규로 입주할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거기 누가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출산율 지금 전 세계에서 최악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다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 들어올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팔아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어 있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하는 이자까지 굉장히 비싸게 부담을 하는 것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는 쉽게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분양가에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자마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신규 상장주가 상장하자마자 한가 두드려 맞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점점 발생이 된다면 역시나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게 될 거고 건설사들도 지금은 그러면 자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않아서 흑자 부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도가 날 가능성이 내년에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금리 인상 시기에 건설주는 제가 잡고 피해라, 피해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건설주를 우리가 지금 굳이 살 이유가 있을까 하면 없습니다. 특히나 중소형 건설주들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 조금 튼튼한 재무제표가 조금 탄탄한 그런 건설주들을 약간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되어가지고 매수 기회가 돼서 싸게 내려와 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싸게 내려와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사서 들고 있는 내 계좌가 반토막 이상이 나버리는데요. 그래서 사실 건설주를 금리 인상 시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인 거고요.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 역시나 금융주도 같이 한번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금융 관련 주들도 역시나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연체율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카드 할부 돌려막기 굉장히 또 심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역시나 은행 관련 주들, 금융 관련 주들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금융주랑 건설주가 무너지게 되면요. 증시 전반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더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은 약간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터질 듯 터질 듯 한데 안 터지고 있고 위험한 거 알고 있고 우려감도 다 알고 있는데 뭔가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약간 고요한 것이 폭풍 전야의 느낌. 딱 폭풍 치기 전날 보면 상당히 고요하고 바람도 한 게 안 불거든요. 딱 그런 느낌에 지금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악재가 뭔지는 우리는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악재가 나오고 나서야 이런 악재가 나왔군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악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약간 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우리가 매매를 해오면서 시장을 분석해오다 보면 생기는 어떤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오는 감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그런 악재라든지 안 좋은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차트로 딱 따져본다면 2450포인트, 2500포인트 한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쌍봉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이거는 사실 저는 횡부에 가깝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직 하락이라고 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여기서 하락이라고 할 만한 어떤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하락의 폭에 따라가지고 매수를 빨리 해서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따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단계가 되겠죠. 물론 제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 촉이 틀려서 그냥 올라가는 일이 발생이 된다면 결국 상승세가 바로 나온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추경 매수보다는 역시나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 이후에 추가 하락이 아주 깊게 크게 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바로 상승이 나온다면요. 그 다음 하락은 저는 1500은 무조건 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 떨어지는 엄청 큰 하락폭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빠졌다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나마 하락폭은 좀 뒤에가 낮을 수는, 작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뺀다면 오히려 좋은 거고 빼지 않는다면 뒤에 떨어질 하락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가 내년 말이나 내년 중순쯤에 이렇게 아마 피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반영이 되었는가라고 하면요. 그건 반영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가지고 싸우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이렇게 증시가 빠져내려간 것은 지난 코로나 이후에 올라왔던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 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가지고 두려워서 떨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금리 인상과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거품이 빠져내려갔던 것뿐인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좀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 하락은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짧고 굵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낙폭이 꽤 큰 하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경기 침체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들이 반영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는 거품이 빠져 있는 상태인 거지 절대로 우리가 하락이 다 나왔으니까는 바닥이다라고 말하는 거 외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가 바닥이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생기는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 반등 때 우리가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지금 내년은 2024년이 오는 거잖아요. 이제 2023년이 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안 좋은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존버하면 이긴다. 가지고 가면 된다. 장기 투자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인터넷이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년 되면 여러분들 종목은요. 무상 감자 또는 유상 증자 등 뭔가 재무제표를 건드리는 어떤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슈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가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박살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와버린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장기로 가져간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 기업을 내가 분석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가지고 탈출 방법과 여러분들의 손실률은 각각 달라질 겁니다. 지금 박살난 데서 또 20, 30%가 또 박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이제 2월 되면 또 감사보고서 시즌인데요. 그 전에 유상 증자와 무상 증자 늪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재무가 영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반등시 빨리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런 종목을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지금 빨리 전화 주셔가지고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를 저와 함께 판단을 해가지고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전화 상담을 해 주신다면 제가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가져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세밀하게 좀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를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시젠 97830원에 10%입니다. 시젠을 97830원에 10%요. 비중이 많지는 않아서 그렇게 걱정할 만한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관련주로 막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때 사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때 돈을 많이 번 기업은 맞는데 지금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키트가 사실 시젠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많이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잠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단계가 거의 근 2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끝난 것 같나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나요? 아직도 진행 중인데... 네, 진행 중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중국은 어때요? 제로 코로나를 철회한다고 해서 지금 확진자가 2억 명이 넘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확진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진단키트 같다. 맞아요, 진단키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대신에 한때 너무 불타올랐죠. 저기서 7천 원대부터 16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거의 20배 이상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 거품이 빠지는 기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급등 나온 기업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장기 투자로 저평가인 것 같네, 내가 나중에 진단키트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사나야지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장기 투자로 괜찮을 수 있는데 급등 나왔다가 빠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절대로 선대서는 안 돼요. 특히나 초고분들이요. 이번에 호되게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대신에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품 빠지는 단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걸리게 되었고 그 1년, 2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거품이 빠지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인식이 시제는 안 올라와. 시제는 그냥 완전히 맛이 간 것 같아. 시제는 이제 끝났어 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으니까 이 종목을 사고 싶습니까? 안 사고 싶습니까?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봤자 우화양으로 빠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건 지하실을 파네, 땅굴 파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사면 골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많으니까 어때요? 이 종목을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매수세가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인식 안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다행스러운 건 그나마 2만 5천 원대부터는 얘가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만 5천 원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건 개미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개미들이 이거 무서워서 못 사요. 그럼 누가 사는 걸까요? 기관. 기관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저는 어쨌든 기관 외국인들 수급을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딱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돈 좀 있고 뭔가 좀 큰 돈을 굴리면서 잘하는 사람들이 살 만한 자리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보통 시장에서는 세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여기서 사는 자리라고 보고 자리를 잡고 나면 시청자님도 그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탈출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갈리 잡고 나면. 그래서 지금은 자리를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리 잡으려면 제 생각에는 이거 아마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가야 돼요. 그때 돼야지 자리를 잡네, 안 잡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께 저는 시젠이라는 종목이나 진단키터 관련주를 손절하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괜히 손실을 내가지고 여기서 난 손실을 다른 데서 메꿀 수 있는가. 그거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으로 그냥 수익을 내든지 손실을 줄여 나오든지 하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밑에서 충분히 기다려야 된다. 지금부터는 한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는 기다렸다가 2만 5천 자리를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M2I. M2I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10,50원에 10% 사고 있는데 이걸 지난 상반기에 산 거라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싶네요. 왜 사셨죠? 보니까 재무 구조도 좋은 것 같고 꾸준히 이익이 나는 회사 같아서 샀는데 돈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샀는데 계속 이렇게 그냥 헤매고 있네요. 이게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는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살 때는 좋은 걸 사는 게 맞아요. 우리 사과를 산다든지 딸기를 산다든지 하면 곰팡이 핀 거 안 사고 막 이쁜 거 맛있어 보이는 거 그런 거 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식은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좋아질 것 같은 기업을 사야 되는 거지 좋은 걸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주식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좀 안 좋아 보여도 나중에 좋아질 수 있다면 사놓고 기다렸다가 파는 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남 땅을 사지 말고 강남처럼 될 땅을 사라. 그런 땅은 지금 당장은 안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도 상암동이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 때 땅 사놓은 사람들은 떼돈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을 누가 사냐는 거죠. 안 사지, 그렇죠? 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M2Y라는 기업 자체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거 맞아요. 저도 재물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고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네, 뭐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다가 재물을 쑥 넘어가 보니까 어때요? 돈도 잘 벌고 있는 것 같고 안정적인 기업인 것 같고 부채도 별로 없고 괜찮네? 이렇게 해서 사놓으면 돈을 벌기는 힘들어요. 좋은 기업을 수집을 해놓고 집에 전시할 수는 있겠죠. 이 주식을 샀다고 나중에 집에 액자로 걸어놓을 수는 있을 거예요. 기념으로. 좋은 걸 샀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좋아질 걸 사야 되는데 좋아질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기업에 대한 정보와 내용들을 좀 더 기다려보고 두드려보고 많이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 좋아질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기업은 거래량도 별로 없고 거래대금도 많이 돌지도 않고 주가가 한 번씩 튀어올랐다가 빠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품절주라고 해서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변동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 나왔다가 바로 훅 빠져버리고 이러죠. 이런 기업들 사놓으면 돈 못 벌어요. 계속 놀아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 사는 그 습관을 당장 버리세요. 오늘부터. 이해가 되셨어요? 좋은 기업이 아니라 좋아질. 따라해보세요. 좋아질. 좋아질 기업을 사야 돼요. 그거를 판단하는 게 투자의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키우시길 바라겠고 저는 이 기업은 일단은 들고 가시는데 부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면 언젠가는 급등이나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요. 대신에 아직까지 평가를 다 받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그냥 홀딩해서 들고 가다가 7,000원대에 가깝게 떨어진다면요. 이 기업은 일단 최저점이 7,000원이었어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7,000원까지 떨어진다면 다 떨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다 떨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럴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장기로 보유해보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내는 데는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이런 걸 다시 마세요. 그러니까 시간만 뺏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 금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좋아질 기업을 찾는 거예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애니폴러스, 예. 뭐라고요? 애니폴러스, 예. 애니폴러스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요? 5,000원에 10%입니다. 5,000원에 10%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 글쎄요. 뭐 한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네. 제가 어이가 없어서요. 아무 생각 없이 사면 돈이 벌릴 것 같으세요? 아니, 저도 사고 나니까는 이건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도 많이 다니고 온라인에서도 많이 이야기해드리는 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뭔가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 많이 들어요. 어떤 태도냐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많은 건데 돈부터 집어넣어놓고 이제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투자를 해서 돈 못 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까? 저는 그 상상이 안 되는, 일반적으로 상상이 전혀 안 되거든요. 면허부터 따고 운전하는 거지, 운전부터 하고 면허 따볼까 하는 사람은 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먼지도 모르고 돈부터 집어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어쩔까 싶은데 혼자서 해결 안 되니까 전문가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답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전문가들 자꾸 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본전 올까요? 언제 올라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는 최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지금 애니플러스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하늘이 도운 건지 몰라도 5천 원에 아무것도 모르고 사셨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본전 근처에 탈출할 수 있게끔 지금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부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기다리니까 답이 나오네. 좀만 더 들고 가면 수익인데 수익 좀 내고 나와볼까? 어디까지 올라가지? 끝만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부류가 있을 거고 어떤 부류는 내가 진짜 잘못된 길을 들어왔구나. 내가 공부라고 했어야 되는데 하늘이 도왔다. 이번에 내가 도망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어떤 유형 중에서 시청자님은 어떤 유형이 되실지는 시청자님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겠지만 저는 후자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애니플러스가 급등하고 안 급등하고 본전 찾고 안 찾고 수익 내고 안 찾고 이거 수익 낸다고 해가지고 시청자님은 부귀영화가 생기고 갑자기 부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저는 이거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본전에서요. 본전까지는 올라와 줄 것 같거든요. 지금 흐름상요. 그래서 본전이 아니더라도 한 4,800원에서 4,900원 정도 이상쯤 됐다 하면 다 엿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리하고 지금 주식이 들어간 종목을 또 딴 거 사지 마시고 그 돈 그대로 빼세요. 그냥. 다른 계좌로 다 빼버리세요.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사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여기서 안 사고 밑에서 샀으면 수익이었을 텐데 이 아래쪽에 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연구를 좀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경험이 쌓이면 다시 돈을 집어넣는 게 어떨까요? 네. 저는 지금은 그냥 가능하다 오늘 전략 매도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저는 그냥 홀딩해가지고 4,800원 이상에서는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일단은 돈을 그냥 바로 빼자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PHA요. 네. PHA. PHA. 네. 7,400원에 샀고요. 네. 50%입니다. P정원. 최근에 사셨네요? 네. 최근에. 네. 배당도 받고 자산가치가 상당히 높아서 현대차하고 거의 같이 동행하는 회사라서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 경계 안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부채 비율도 낮고 그래서 그냥 올해 장기 투자하려고 샀어요. 장기 투자를 왜 지금부터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PHA라는 이 기업 자체가 주가가 바닷건에 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셔서 가지고 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바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한다면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주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경기가 안 좋아도 주가가 안 내려간다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이 기업하고 상관이 없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 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매도하고 싶어지고 사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가는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 기업이 잘나고 안 나고가 아니라요. 그게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시장이 먼저입니다. 시장이 먼저입니다. 시장이 먼저예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건 기업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업을 그냥 우리끼리 그냥 거래를 하고 있는 거지 기업이 잘나고 안 나고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사고 싶냐, 사람들이 팔고 싶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 자동차 관련주라고 했을 때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신차의 출고율이라든가 신차 신청들이 전부 다 취소가 되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차를 사려고 계획을 했다가 지금 차 할부 있잖아요. 신차 할부가 13% 이래요. 시청자님 어때요? 5년 할부로 하면 차값의 절반을 이자로 내야 됩니다. 바꾸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그랜저가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짜리 차를 하나 사는데 내가 지금 5년 할부로 하게 되면 2천만 원 더 내야 된다니까요. 이자로. 경차를 한 대 살 돈은 그냥 그대로 차 이자로 그냥 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사고 싶겠습니까? 차를 그냥 나중에 사지. 그러니까 차라리 중고차 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지 절대로 신차 시장이 지금 호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경기 침체가 온다면 신차 시장이 앞으로 더 어떨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집값 이자 내기도 바빠 짚겠는데 지금 차를 바꿀까요? 좀 생각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가 한 6개월. 6개월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경기 침체. 역대 경기 침체 중에서 6개월짜리가 어디 있어요? 최소 3년이지. 최소 2년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 PHA는 괜찮은 기업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힘든 시기에도 괜찮을까를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고 아주 좋아요. 재무제표 제가 봐도 아주 좋습니다. 훌륭해요. 이 정도면 지금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상장된 기업 중에서 이 정도 재무제표를 따라갈 기업이 뭐가 있냐라는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게 앞을 보지 않고 지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만 보니까 좋아 보이죠. 저는 자동차 관련주도 지금 부품 관련주는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자동차 지금 신차 안 팔린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만큼이나 안 좋은 게 자동차 부품주다. 이 것들도 역시나 충분히 빠질 수밖에 없다. 증시가 지금 얼어붙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 안 빠지겠지가 아니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꼴배기 싫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식이라도 빨리 팔아야 된다면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손절하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랑 상관없이요. 그러면 좋은 기업이 주가가 떨어지면 저평가라고 할 수 있고 그때 사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요. 비중이 50%를 여기서 먼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었냐라는 거죠.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럼 좋은 기업을 떨어지면 더 사면 좋을 텐데 비중이 50%면 떨어졌을 때 더 사기가 부담스러운 비중이에요. 아무리 좋고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비중 100% 다 올인해가지고 들고 가기에는 좀 미심쩍은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비중이라는 것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청자님 어쨌든 PHA라는 기업의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지금 제 말이 안 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지금 시청자님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기업은 좋은데요. 나 장기로 가져갈 건데요. 좋다면 해줘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안 듣습니다. 그런 말.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주가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빠지면 그때가 저평가고 그때 사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부터 사서 고생하실 이유는 저는 없다. 장기로 가져가셨는데 배당받아가지고 우리가 배당 얘가 2% 준다고 해봤자 내가 1억 넣어야지 200만 원 받는 건데 그거 가지고 내 살림살이 안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가의 이득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당 그런 거 욕심내는 것보다는 주가를 싸게 사서 올라갈 때 득보는 게 맞다. 그러니 지금 비중을 저는 절반 이상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줄여서 뭘 사야 될까요? 줄여가지고 이거를 떨어질 때 사든지 하는 게 낫죠. 뭐 사야 될까요가 아니라 안 사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전등목이 다 빠질 것 같습니다. 시장이 빠질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도 굉장히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강연의 일정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강연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바로 여러분들 유튜브에 또 황민영 멘토님께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담 내용보다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지금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챔스쿨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황민영 멘토님 강의 보실 수가 있고요. 내일 오후 12시에는 또 제가 강의합니다. 아까 상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의 사랑에 빠진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난 이걸 갖고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주식의 사랑에 빠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본다면 투자하는 인생을 나중에 돌이켜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 하나에 찰나 스쳐가는 인연인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 그 종목이 나한테 뭔가 회장하고 내하고 친구가 아니고 사장하고 친구가 아닌 이상을 사실 그 기업은 나한테 그냥 스쳐가는 인연인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벌면 되는 거지. 왜 기업을 사랑을 합니까? 기업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내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기업에 왜 사랑에 빠지는지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 왜 안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하니까요. 오셔가지고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로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중에는 BGF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BGF 5,6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네요. 30%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BGF라는 이 기업은요.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역시 1인 가구가 증가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편의점 관련주들은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경기 침체가 오늘 경기가 힘드네 힘드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마트와 편의점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마트는 좀 많이 살 수 있는 대신에 싼 편인 거고요. 편의점은 좀 소량을 살 수 있는 대신에 조금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어떤 소비 성향을 가지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요. 저는 점점 편의점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음식 같은 거라든가 하실 때 많이 사놓고 버리는 경우들 좀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아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사자라는 주의로 바뀌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편의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앞으로 더 도드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은요. 우리 자금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어릴 때 기억하시면 알 거예요. 엄마 용돈 좀 좋아하면 돈 없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족 단위로 살게 되면 변수도 굉장히 많고 나갈 돈이 많기 때문에 소비를 왕창 줄이게 되지만요. 1인 가구들은 의외로 돈 나갈 구멍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외로 소비에 조금 더 융통성이 있고 능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인 가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소비 관련주로도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편의점 관련주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대신에 추가 매수를 지금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놓쳤죠. 또 내려왔을 때 하는 게 맞죠. 그 말은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5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늘리신 다음에 장기로 가져가신다면 저는 승산이 있다. 그때 6,000원 이상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냥 홀딩하셔가지고 멀리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카카오뱅크입니다. 인터넷 은행들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걸 6만 6천 원에 사셨어요. 9%인데요. 일단 인터넷 은행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후발 투자죠. 그러니까 1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권에 있는 그런 은행들이 대출해주고 사람들 예금도 많이 받아놓고 이랬었을 때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라든가 토스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들은요. 단점이 뭐였냐면 대출을 빨리 땡겨야 돼요. 장사는 어쨌든 얘들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물건이 대출이거든요. 그럼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1금융권에서 많이 해놨으니까 얘들만의 장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자는 싸게 해줄게. 그리고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해줄게였던 거예요. 근데 그 대출해줄게도 심사? 너너너 빨리 해줄게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부실률이 굉장히 높아져 하고 있는 게 인터넷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은행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들은요. 다시 폭등하고 올라온다면 그건 정말로 테마주로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게 아니고서는 저는 인터넷 은행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카카오뱅크는 한 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 추가하면서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상승해서 이어진다면 3만 원대 중후반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반투막이 나더라도 손주라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장기로 가져가신 데서 나쁠 건 아닙니다. 대신에 장기로 가져가신다면 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만 원에 추가하면서 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간다면 그만큼 온갖 수모를 다 겪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겪어가지고 가져간다면 저는 한 4년, 5년을 보고 투자해서 하셨을 때 수익을 내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라는 게 끝없이 가는 건 아니고 아마 2년 정도 뒤에는 인하기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얘도 다시 수혜가 점점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반등시 그냥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 반투막이 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죠. 노터스를 보도록 합니다. 노터스 이런 거 왜 샀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5,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어제부터 빠졌다라는 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빠졌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거 빠졌다고 지금 무섭네요 하시면 이거 왜 사셨습니까? 도대체 이거를. 이렇게 급등했다 빠지는 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무서운 거지 지금 이거는 무서운 게 아니고 지 갈 길 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변동폭.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에서 100까지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은요. 20도 움직이고 30도 움직이는 거죠. 근데 0에서 10까지 움직이는 기업은 20이나 30도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서우면 대형주 삼성전자 같은 거 하셨어야죠. 삼성전자는 1년 내도록 가져가도 30%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움직여봤자 1, 2%,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지금 급등을 700%, 800% 하고 떨어질 때도 90%, 80% 박살 나는 기업인데 이거 지금 뭐 한 10%, 7% 빠졌다고 지금 무서워하시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거는 약간 고수들이나 들어오는 자리인 거지 초보자들이 들어와서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서운 자리에 들어갔으니 무서운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그 옛날에 대장금 때 홍시맛이 나니까 홍시맛이 난다고 했는데 홍시맛이 왜 나냐고 물으면 홍시맛이 난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게 이게. 무서운 자리에 샀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 자기가 무서운 자리에 사놓고 무섭다고 그러고 있냐는 거죠. 무서운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면 좋은데요. 단기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4,700원 정도까지는 뺐다가 갈 수 있는데요. 뺐다가 올라오면 5,500원 이상까지는 한번 반등 줄 것 같으니까요. 그때 정리한다 생각하고 단기 반등 때 바로 그냥 전략 매도 하셔가지고 이런 매매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조금 가져가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뒤에 아마 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무섭다면 저는 그냥 빨리 본전에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이고요. 매숟가락 비중이요? 매숟가락은 60만 원이고요. 비중은 70%요. 언제부터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도대체? 오래돼요. 오래되셨어요? 네. 지금 TV 오늘 상담도 그렇고요. 앞으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럴 건데 요즘에 좀 이렇게 장기 투자하신다는 사람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장기로 가져가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들한테 한마디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장기로 가져가보신 소감. 어떤 것 같아요? 힘들어요. 네,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네, 지금 시청자님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장기 투자는 이렇게 고점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저점에서 사는 거지. 고점에서 하면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답이 안 나와요. 저도 OCI라는 종목을 투자한 적이 있었어요. OCI로 언제 투자했냐면 64만 원대 투자를 했거든요. 저 때 들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탈출이 됐을까요? 지금 8만 5천 원인데요. 2011년대에 64만 원에 투자했는데 저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장기 투자가 답이 나온다고 하면 아니에요. 고점에서 하면 절대 답 안 나옵니다. 지금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로 어쩔 수가 없어요. 시청자님 비중이 지금 70%인데다가 60만 원인데 이거는 얘가 반등이 나와서 본전이 한번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다리는 거 말고 사실 이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좋은 걸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기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손절하기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40만 원 왔을 때 몇 번 팔을 내자가. 그러니까요. 못 판다니까요. 50만 원까지 반품을 하죠. 기업이 좋으니까. 재무가 너무 좋으니까. 세 번이나 왔는데 못 팔았어요. 떨어졌다. 이게 기업이 너무 좋다 보니까 팔 수가 없어요. 올라오게 되면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종목의 사랑에 빠지면 생기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기업은 지금 당장은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시청자님 오랫동안 기다린 게 맞아요. 한 5년 정도, 이렇게 6년 정도 기다리신 게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기다린 거는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시청자님의 사정이에요. 남의 사정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투자자들, 다른 투자자들의 눈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이에요.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님이 오래 기다린 거는 알겠으나 거치됐던 이 종목으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못 내더라도 손실을 줄이고 본전 찾아 나오려고 한다면 시청자님의 기분과 시청자님의 사정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를 자꾸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 기업은요. 지금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실족도 증가하고 있고 주가는 안 가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자리는 정말 투자하기에는 좋은 자리. 거기다가 제약바이오가 장이 안 좋거나 이럴 때 경기침체 이야기 나올 때 뜬구름 잡는 기업들이 많이 급등 나오는데 그게 제약바이오예요. 거기다가 임상의 주기라는 것도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지금도 또 임상 딱 나올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가 보기에 내년은 아마 제약바이오의 해가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급등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아마 얘도 힘을 받아가지고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35만 원까지 올라갔다 빠지고 힘이 빠지고 이랬다면요. 아마 이번에 올라올 때 힘이 좀 있을 겁니다.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한 번에 빡치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여쭤보고 싶은 건요. 추감해서요. 이거를 이번에는 얼마쯤에 손절을 해야 되나 하면... 4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힘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까지 한 번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까지 갈지는 몰라도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저기까지 올라오는 힘이 있을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되려면요. 지금 이 종목은 거래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튀어 올라와주는 게 좋은데 이 종목 기준으로 친다면 한 70만 주 정도 이상은 좀 거래량이 발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7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발생이 됐다. 그리고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다. 그럼 빨리 전화주세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어디까지 갈지를 체크해서 탈출 전략을 짜야 돼요. 지금 급등도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탁상공론이에요. 이런 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이 많아지면 전화를 드리면 될까요? 70만 주 이상은 거래가 발생이 되고 주가가 급등 10%도 7%도 20%도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한번 전화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보기에 이거 한 6개월 이내 한 번은 튀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건 고생을 하셨고요. 추가하면서 넓이 가져가서 반등 나올 때 40만 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50만 원을 정리를 해야 될지는 그때 반등 크기와 힘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40만 원 근처음을 전화를 드려야 될까요? 35만 원 근처음을 전화를 드려야 될까요? 35만 원 근처도 아니고 40만 원 근처도 아니고 언제 전화를 했는지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래량 많아지면. 좀 이야기한 걸 들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일 사러요. 한일 사러요. 몇 숫가량 비중이요? 6천 원에 50%요. 6천 원에 50%요. 6천 원에 50%요. 안그만 지금 매듭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점쟁이처럼 상담하는 건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신내림 받으면 좋겠는데. 아시는 신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받아보고로. 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담은 안 좋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 뭐 본존 올까요? 그거 아무리 여기저기 전화해봤자 그렇게 본존 올까요 상담을 하게 되면요. 사기를 치는 사람 만나게 돼요. 아는 척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부적 하나 써드릴 테니까 이거 그럼 6천 원까지 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르신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절실한 사람한테 사기꾼 들러붙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은 한일사료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이상 급등 현상을 통해서 급등이 나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횡보자리가 만들어지다가 처지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거리량이 별로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생긴다면 한 번 뒤에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본전 올까요가 아니라 배워가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눌림목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힘없이 빠지게 되면요. 여기 뒤에 한 번 이렇게 급등 현상이 한 번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경우의 수라고 하잖아요. 확률상. 그래서 뒤에 튀어오르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본전 언저리나 그 근처까지는 한 번 탈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시다가 튀어오를 때 저는 그때 본전쯤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한 5,500원 이상이면 정리하기 딱 좋다 생각하는데 아마 이거 튀어오르게 되면 힘이 좀 셀 겁니다. 그래서 아마 7,000원대까지 튀어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6,000원대 되면 빨리 절반 정도 이상을 매도하신 다음에 나머지로는 7,000원까지 보되 안 가면 빨리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장도 안 좋고 이 종목이 튀어오를 이유가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다가 아마 내년에 식량, 사료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년 초에 바로.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급등이 나온다면 저는 타협보고 나오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부산산업이요. 부산산업이요? 네네. 매수가는 비중이요? 매수가는 9만 8,600원에 비중 30%. 이거 뭐 최근에 급등 나왔을 때 샀네요. 맞아요. 왜 그랬죠? 금방 그냥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놓쳤어요. 저 때 철도 테마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거든요. 철도 예산을 편성하네, 철도에 새로운 기차를 사네 만에 하면서 해서 올라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철도 테마로 엮여 있긴 해요. 근데 엮여 있는 게 보면 어떻게 엮여 있냐면 레미콘, 콘크리트, 세그멘트, 건축 PC 이런 걸 하는데 철도에 들어가는 어떤 그 부품을 조금 만든다. 그리고 전력 터널 이런 거 만든다. 철도 터널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약간 엮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철도랑 완전히 연관되었다고 하긴 좀 애매해요. 그나마 국가철도 교통망 고속화 사업 이걸 한다 해가지고 그나마 좀 엮여 있는 거지 철도에 완전히 엮여 있는 기업인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건설주에 가깝다. 그냥 인프라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철도 테마도 아닌데 철도 테마라는 냄새가 살짝 묻어 있으니까 얘도 갑자기 끼어가지고 급등이 나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얘가 주식수가 얼마 없는 품절주입니다. 품절주가 단점이 뭐냐면요. 급등도 금방이지만 빠지는 것도 금방이고 언제 올라올지를 몰라요, 이게. 품절주는 주식이 많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식수가. 그죠? 그럼 이 주식을 사람들이 사가지고 뭔가 팔고 사고 하는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번화가에서 장사를 하면 장사가 좀 잘 되겠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 무인도에서 장사하면 장사가 좀 될까요? 안 되지요. 지금 무인도에 들어가서 장사하겠다고 부산 산업 좀 팔아보겠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사실은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시청자님이 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그럼 손님을 해야 돼요. 제가 이런 것 좀 제발 좀 사지 마세요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매매한 걸 어떻게 탈출시켜주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때 바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때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그때 팔려고 했는데 못했고 주식하는 사람들 맨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껄무새라고 하던데요. 앵무새라는 말과 뭐뭐 할 걸 이런 걸 합쳐가지고 껄, 껄, 껄 하고 있다고요. 뭐뭐 할 걸 팔 걸 살 걸. 그런 이야기만 해보면 뭐합니까. 나도 공부 좀 할 걸. 서울대 가려고 공부 좀 할 걸. 서울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 걸.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고 지금 당장이 중요한데 이 종목을 팔지는 마세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 7만 원에 가깝게 내려온다면 반등 한번 나와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등 나오면 얘는 품질주라서 급등 나올 때 힘이 좀 세요. 그래서 빨리 올라오고 빨리 꺼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일 아침마다 그냥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사이 있잖아요. 저 정도면 저는 손실내고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8만 5천 원부터 9만 원 사이에 그냥 매도 맨날 걸어놓으세요. 그냥 아침마다. 네, 네. 그렇게 안 하면 팔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딴 거 잠깐 볼리부로 간 사이에 올라갔다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팔기 위해서는 매도를 아침마다 걸어놓는 습관으로 하셔가지고 손실 보고 좀 나오는데 8만 5천 원 이상이면 손절하기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볼게요. 네, 네. 다음에는 팔 걸 하지 마시고 파세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파세요 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NC소프트 부유를 9% 하고 있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에요? 평균 장가는 61만 2천 원입니다. 비중은요? 9%입니다. 9%요? 네. 일단 NC소프트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둔화가 됐어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약간 현질의 구조라고 하죠. 현금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쓰게 만드는 그 구조가 상당히 도박성으로 좀 짓게끔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저는 NC 관련 게임이나 넥슨 관련 게임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쓰지 않으면 강해질 수가 없고 재미를 느낄 수 없는 구조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저와 같은 유저들이 들어오기는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굳건한 팬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나온다는 장점은 있어요. 대신에 성장성이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한 번도 레벨업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신장 나오는 것마다 다 그냥 막 줄기차게 다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이 나오면 또 똑같다. 리니지다. 리니지 M 나와도 리니지랑 똑같다. 리니지 2 나와도 리니지랑 똑같다. 야, 뭐 나와도 또 똑같다.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도 그렇고 모든 구조가 지금 게임이 거의 다 비슷해져가고 있는데 내년에 리스크라고 하는 게 디아블로4라고 하는 게임이 지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게임과 함께 지금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RPG에서는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성행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사라져 있어요, 게임 관련 주가. 그래서 얘가 NC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여기서 주가를 회복을 엄청나게 해서 60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까 하면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요. 대신에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60만 원에 사셨으면 손절을 어차피 못해요, 그렇죠?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시는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건한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시는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아마 이 종목은 30만 원 이하로 한번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30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장기로 보시면서. 그래서 한 2, 3년 동안, 3, 4년 동안 본다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매수가 낮추는 작업을 하자. 25만 원이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멘토님이 한 가만히 여쭤봐도 돼요? 네, 빨리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얼마에 손절하는 게 나아요? 저 같으면 지금 바로 팔죠? 네,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저는 아니다 싶으면 빨리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이런 아니다 싶기 때문에 빨리 팔고 딴 데서 손실을 메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실 금액을 보면서 멘탈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하시기에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시니까 그냥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저라면 지금 당장 오늘 바로 그냥 막 팝니다. 그럼 멘토님 만약에 팔면 뭐 사요? 그건 이제 실력이죠. 그거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거는 시청자님이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서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주식을 팔고 뭘 사지 말고 책부터 사세요. 아시겠죠? 그게 맞는 겁니다. 책을 사서 공부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질문이 그런 게 있었네요. 팔고 뭐 살까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거를 모르시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알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는데 왜 투자를 하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팔고 내가 뭐 사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세요.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홀딩하고 계시는 동안 또 딴 걸 사지 마시고 제발 책 좀 읽읍시다. 책 하나만 사서 아무거나 좋으니까 이것도 김영구님 책 있잖아요. 좀 사서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스튜디오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